하나씩 보겠습니다. 오 질문이 있겠네요. 자 스쿼트 동작 하는데요. 우측 무릎에 불편감이 있는데 자세나 동작을 봤을 때는 올바른 동작 이럴 수도 있어요. 자세 문제가 아닌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런지, 스플릿, 스쿼트, 월레그, 데드리프트. 한 다리 패턴도 해봤죠. 근데 그것도 잘 돼. 개별적인 기능 점검을 했어도 문제가 없어 보인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편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되게 어렵겠죠. 뭔가 문제가 나와야 이게 문제다 할 건데 이게 안 보였던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일단 이 사람이 불편한 동작이 스쿼트 할 때 우측 무릎에 불편감인데 스플릿 스쿼트나 월레그 데드리프트를 했는데도 통증은 없는데 두 다리로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불편한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 조금 특이하다고 봐야 되는데 스플릿 스쿼트는 괜찮아. 약간 한 다리 패턴이죠. 스쿼트는 괜찮은데 그냥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 통증이죠. 그러면 근데 이게 뭐다? 자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자세에 문제가 없는데도 무릎이 아파. 이걸로 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린 게 뭐예요? 구조와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자세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조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눈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건데 결국 사실 통증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기능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냥 기능으로 보라는 거예요. 기능적인 문제는 명백한 거예요. 제가 스쿼트 케이스 제 유튜브 채널에 여러 번 올렸는데 스쿼트에서 눈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기능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밀어보세요. 밀어보고 눌러보고 하세요. 제가 많이 올렸는데 스쿼트랑 해놓고 아픈 쪽 우측 무릎이죠. 우측 고관절을요.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버티게 해보고 엉덩이 옆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못 버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능적으로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고관절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셔야 되고 어떤 방향에 어떻게 힘이 안 들어가는지는 선생님이 밀어보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고관절 스쿼트 평가하는 거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스쿼트도 눈으로 진단하면 놓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능적으로 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2번 움직일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불편하고 아프지 않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일단은 소리 나는 거는 뚝 소리 나는 건 두 가지. 근육의 소리와 관절의 소리. 근육의 소리는 드드드드득 쉽게 말해서 관절은 뚝뚝. 그럼 지금 뚝뚝이니까 관절의 소리니까 결국 움직임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고 불편하지도 않으면 심하지 않은 거죠. 심하지 않으면 일단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들 때 가끔씩 소리 듣는다. 이거는 항상 반이 반복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계속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동할 때 나는 소리, 스쿼트 할 때 나는 소리 이거는 나중 가면 무조건 문제가 옵니다. 왜냐? 소리가 나는 상황 자체가 부하를 많이 주는 거잖아. 운동할 때 나타난다는 것은 과부하에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거는 관절에 문제가 갑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건 움직임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다? 예를 들어 위를 1번으로 예시를 볼까요? 스쿼드 동작에서 우측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뭐예요? 어떤 움직임입니까? 무릎 굴곡, 고관절 굴곡, 발목 굴곡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무릎에서 소리 나니까 무릎 굴곡의 움직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찾을 때는 무릎에서만 보지 말고 고관절 발목까지 다 봐야 됩니다. 왜냐? 예를 들면은 고관절 굴곡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을 무릎으로 가져가면서 무릎에 비정상적인 굴곡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3번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몇 달 뒤에 다리 전체가 저리고 발이 시릴 정도래요. 엄청 심해졌죠? 그래서 집에서 양말을 신고 있을 정도니까 코어 평가해보고 코어부터 잡아 나가면 될까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게 사실 얼마나 어이없어요. 수술하고 몇 달 뒤에 전체가 저래서 발이 시려졌다는 거는 의료사고잖아, 사실. 맞잖아? 분명히 병원에서 안 좋습니다. 이건 허리 디스크 때문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죠. 이게 시키는 대로 몇 백만 원 주고 수술했는데 몇 달 뒤 다시 원래대로 이 상태 되면은 수술 잘못한 거지. 그런데 그래도 병원 가면은 MRI보고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야지. 디스크 때문이라고 해서 수술해서 디스크 수술 다 했는데 왜 아파요? 그러면은 그건 몰라요. 합니다. 완전 뱃지랄하니까. 이거 완전 생돈 버는 장사 아니야. 여튼 다시 돌아갔을 때 디스크를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린 정도니까 이건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코어 평가를 하면 되는데 코어 평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좋아져야 돼요. 이 정도까지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관절하고 코어를 다 잡아야 됩니다. 이미 고관절이 맛이 가면서 코어가 다 빠지면서 척추가 못 버티면서 디스크가 생겼다. 이렇게 순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고관절도 다 고장났습니다. 고관절 고장났으니까 당연히 서서 한 다리 지지 패턴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 전체 다 잡아주고 코어까지 잡아야 됩니다. 코어 하나만 가지고 안 좋아져요. 왜냐? 코어 운동하면 뭐 하겠어요? 누워서 아까 했던 플랭크렘가잖아. 그래서 누워서 내가 코어가 잘 잡혀도 서서 코어가 안 잡히면 의미가 없잖아. 근데 서서 코어가 잡히려면은 하지가 다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고관절이 다 잡혀야 됩니다. 오래 걸려요. 자, 4번. 와, 이거는 뭐 질문 엄청 기네요. 이거 한번 시간 당하겠는데. 봅시다. 4번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중반 환자분. 무거운 걸 옮기나 미끄러져서 왼쪽 허리에 부상. 병원에서 원인을 몰라서 주사도 여러 번 맞았는데 변화가 없고 고조파 치료도 받았는데 잠깐만 괜찮고. 물리치료만 받았다고 움직임 좋아졌는데 통증 큰 변화가 없다. 이것도 얼마나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는데 주사도 놓고 고조파 치료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몰라도 돈 다 받아먹는다니까. 현재 허리 부상 때문에 사무실 청소 일을 하시는데 갑자기 무릎 바까지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를 해보니 비둘기 자세에서 왼쪽 골반에 땅에 안 받고 왼쪽 골반에 통증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요. 지금 검사 뉘앙스를 잘못 잡았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미 무거운 걸 옮기다가 왼쪽 허리 부상 입었으니까 허리가 안 좋죠. 그럼 당연히 고관절도 안 좋은 상태겠죠. 두 개 단지 한쪽은 몰라도. 그러면 고관절에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릎에 대한 보상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릎에 아픈 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무거운 걸 옮기다가 허리 부상하고 청소 일을 하는데 무릎이 아파. 근데 이 비둘기 자세라는 것은 어떤 검사예요? 가동성 안정성 중에서. 가동성 검사잖아요. 회전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사람이 고관절 회전 잘 되는지를 지금 볼 게 아니지. 지금 안정성이 다 떨어졌잖아요. 안정성을 봐야 된다면. 이 사람이 한쪽 안 돌아가서 이거 고관절 회전 가동성 좋아진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겠어요? 아니라니까. 물론 지금 왼쪽 골반이 안 닿고 왼쪽 골반이 통증이 있으니까 왼쪽 골반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왼쪽 골반의 가동성이 떨어진 걸 검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거는 나중입니다. 최소한의 안정성을 잡아야 되지. 이 사람이 닿고서 왼쪽 골반이 땅에 안 닿아요. 왼쪽 골반의 가동성이 떨어져. 그래서 누워가지고 열심히 수동으로 고관절 돌려줘서 고관절이 잘 돌아가게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고관절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집니다. 가동성이나 안정성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정성으로 가야 돼요. 이 사람은 애초에 안정성 문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정성 검사를 어디를 하느냐. 어느 움직임에서 고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느냐. 코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걸 갔어야지. 이거를 가동성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워서 발을 벽에 터치하는 움직임을 할 때 왼쪽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역시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지금 이 터치하는 움직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관절 같이 하는데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니까 뭐겠어요? 고관절의 움직임이 잘 안 나오면서 무릎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은 오른쪽 골반 안정성 뚝뚝 고리는 소리가 납니다. 자, 골반이 비대칭으로 인한 장경인대 증후군으로 보고 아니죠, 아니죠. 이것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골반이 비대칭, 골반 비대칭은 지금 확인했지. 뭔가 지금 회전의 가동성도 안 나오고 움직였을 때 뭔가 소리가 나. 그러니까 골반이 비대칭이 맞죠. 그런데 골반이 비대칭이라는 말도 사실은 너무나 막연한 말이죠. 누구나 그냥 솔직히 비대칭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디가 어떤 방향으로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장경인대 증후군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아픈 결과를 찾았잖아. 지금 어디가 아픈지만 찾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면 장경인대가 아프니까 장경인대 증후군 해도 안 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장경인대가 뭉쳤을 수는 있지만 그냥 이거는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등근 활성화로 한쪽 다리로 서서 다리 올리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지금 넘어져서 허리 부상 있고 이 정도는 중등근을 활성화시켜야지라는 것은 맞지만 한쪽 다리로 서는 거 안 될 거예요. 안 될 확률이 아주 아주 높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쪽 다리로 서서 운동을 시킬 것 같으면 한 다리로 이 사람이 서는 거에 유지가 되는지를 판단을 했어야지. 한 다리로 서는 동작이 어렵습니다. 환자한테는. 한 다리로 서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을 시킬 수가 있지. 애초에 한 다리 지지가 제대로 안 되는데 동작을 시키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너무 간 거야. 지금은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내린 평가와 운동이 안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판단하신 거는 중등근이 뭔가 약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이 장경인대가 과하게 썼으니까 장경인대가 이제 장경인대 중문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경인대를 풀고 중등근을 활성화 시키자. 이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 중등근이 약하다는 평가가 없잖아. 그냥 돌렸는데 소리만 났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중등근으로 가면 안 되지. 중등근 활성화를 선생님이 시키고 싶으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중등근이 약하다는 판단, 평가 요소가 있어야 그걸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인과관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 정도로 가면 안 돼요. 훨씬 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지금 병원 치료를 이만큼 받아도 안 낫는 사람이면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주먹구구지 그냥 약간 복권 당첨 수준이에요. 약간 랜덤 게임 수준으로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경우 편측으로 통증이 오는 게 대부분인데 양쪽 무릎이 다 아프다고 하는데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넓게 말씀드릴게요. 넓은 질문이니까 결국 뭐다? 우리는 통증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이 사람이 왼쪽 허리에 다친 상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 사람이 어느 관절의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땠나 허리는 다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우선 선생님이 평가한 걸로 봤을 때는 고관절이 비대칭인 건 알았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느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를 찾아서 하나하나 하나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여러 개 많이 안 좋고 두 개 다 안 좋으니까 당연히 무릎이 두 개 다 안 좋아지는 거죠. 계속 가면은 어느 하나만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최초만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뿐이지 최초의 왼쪽 허리 부상 입었을 때는 한쪽 고관절만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쓸데없는 주사 계속 맞고 하면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 참고 계속 일을 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쪽 고관절도 안 좋아지고 지금은 두 개 다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두 개 다 고관절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어느 기능이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움직임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동성이 돌아가는 거 아로엔 평가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안정성입니다.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굴곡, 신전, 외전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고관절 재활에서는 중요한 게 서서 할지 누워서 할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보통 이 정도는 서서 뭐 안 돼요. 서서 동작 안 나옵니다. 맨 처음에 1번 질문을 하셨던 선생님이 런지, 스플릿, 스쿠드, 월레그, 데드리프트 이런 거 시켜본 것처럼 해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서서 운동 시키면 안 돼요. 누워서 먼저 잡아야 됩니다. 닫힌 사슬, 열린 사슬로 생각하시면 돼요. 누워서 먼저 기능 다 하고 그다음에 서서 기능 할 수 있게 순서대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누워서 세팅, 서서 세팅, 그다음에 서서 고관절 세팅되면 서서 고관절에서 코어까지 세팅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때려박는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 뭔가 이제 별로 안심한 사람은 대충 뭐 중둔은 잡고 이러면 어? 선생님 이제 안 아파요? 합니다. 그거는 그냥 환자 수준 아니고 그냥 헬스 할 때 잠깐 아픈 이런 사람들이 뭐 하나 둘 근육 잡아가지고 좋아지는 거지 이 정도 환자분들은요. 검사하면 다 빠져 있어요. 그렇게 뭐 하나하나 주먹구구식으로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서서 막 운동 함부로 시키다가 더 나빠져요. 훨씬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가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케이스 이런 거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참고 많이 하세요. 넓게 전체적으로 다 잡아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질문이 좀 길었으니까. 자 회원님 중에 이게 뭐야? 가만히 천장을 보고 누워 계시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요. 바로 못 누워 계시면 오래 자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세요. 이거 우리 영역 아닙니다. 아 그 운동 지도자 영역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선생님이 치료 못한다 해서 못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병원 보내세요. 깔끔하게. 아니 뭐 걸을 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누워만 있는데 뭐 허리 아프다도 아니고 속이 안 좋다잖아요. 이걸 왜 해줘 우리가. 피부과 가서 눈 아파요 안 하잖아요. 정료외과 가서 피부 봐주세요 안 하잖아요. 이 영역 아닙니다.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든 회원의 건강을 다 걱정을 해주는 건 너무 좋지만 전담 주치의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병원 보냅니다. 이런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어 막 속이 안 좋아. 병원 가야지. 어 아니 맞잖아요. 만약에 어 그 트레인 회원이 트레인터 가서 아 저 며칠 전부터 변비에요. 어쩌라고 병원 보내던가 뭐 그걸 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그거 그런 이런 거 고민하다가 쓸데없는 거 다 갑니다. 이런 막 고민 상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근골격계 움직임 그런 걸로만 가셔야지 속 안 좋은 건 누가 봐도 영역 바뀌잖아. 뭐 식단을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라서 회원님 식단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속이 안 좋다. 그러면 봐줘야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영역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그 선생님들의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엄청 쌩뚱맞은 거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예를 들면 저도 기억 예를 들면 뭐 막 질환 있잖아. 엄청 특이한 질환. 어 뭐 회원 중에 회원님 중에 뭐 뭐 뭐 뭐 질환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오죄라고 아니잖아. 그거 보내세요. 그 선생님들이 이거를 못 여기에 대한 조언을 못 해준다고 해서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보내세요. 그래서 괜히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역풍 맞고 독박 맞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상당히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트레이너의 영역인가 이게 필라테스 강사로서 도와줘야 되는 일인가 이게 사실이 구분 딱 지어집니다. 이 회원을 전부 다 좋아지게 하고 싶으면 이상하게 영역이 넓어지는데 그렇게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어렵잖아. 영역 밖이기 때문에 셉니다. 세고 사실 또 어설프게 회원한테 이 선생님 이것까지 해줄 줄 알아 하면서 이상하게 세면서 가다가 가버리면 나중에 결국 선생님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 어렵잖아. 안 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또 특별한 질문이 마지막이 있나요? 질문 하나만? 알겠습니다. 마지막 김종인 선생님 뭐 하나 일주일 기다렸다 하셨으니까 하나만 질문 하나만 죄송해요. 앞에 선생님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질문 남겨주시겠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 질문인지 김종인 질문 위에 하셨나요? 바로 그 다음 질문이요. 잠깐만요. 아 공사연장 이건가요? 이 이 질문 맞나요? 이거 맞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했어요? 아 이거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둥근 마사지 볼 뭐 장룡은 장룡은 하고 운동 시 다리를 몸으로 가져올 때는 아 자 이게 뭐냐면요. 고관절 굴곡 신전을 누워서 하는데 누워서 고관절 굴곡을 할 때는 괜찮은데 내릴 때 뚝뚝 튕기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료근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료근 문제 맞아요. 고관절 굴곡이 잘 안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그 내리는 구간에서 힘이 약해서 못 버티는 겁니다.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제가 그림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 누웠어요. 여기에 고관절입니다. 여기 발이에요. 고관절이 갖고 오죠. 이렇게 갖고 온단 말이에요. 무릎을 굽혀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고관절이 굴곡 신전되는 범위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괜찮다가 한 이 정도 내려갔을 때 여기서 뚝 소리 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게 못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는 힘이 덜 걸리는데 뻗었을 땐 다리 무게를 온전하게 근육이 버티고 있어줘야 되는데 못 버티면은 그냥 천천히 내려가는 게 푹 빠져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30도 보통 30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30도 구간에서 고관절 굴곡에 대한 힘이 잘 안들어가고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 구간에서 대퇴 고관절 굴곡근이라는 것은 크게 장려군하고 대퇴직근이 되는 건데 이 두 개가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받쳐줘야 돼요. 이게 크게 보면 이게 핵심이고 회전이 틀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결국 근데 회전이 잘 안되면 힘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같은 뉘앙스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30도 구간에서 약간의 외회전 약간의 내외전 했는데 소리가 안나 그러면 회전부터 잡아야 돼요. 근데 똑같다. 그러면 굴곡을 잡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굴곡의 힘을 바로 잡아줘도 대부분 회전이 교정되면서 잡히기도 합니다. 고관절 굴곡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셀프로 이 구간에서 힘을 잘 쓰면 되는데 이게 좀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교정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요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정확하게 코칭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이 구간에서 고관절 굴곡근 제대로 힘을 못 써서 관절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